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호뱀TV의 호랑이입니다.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뱀도 있습니다. 마인크래프트 1.16.1이 나왔습니다. 오늘은 1.16.1 영상을 보겠습니다. 그럼 출발! 그럼 땅부터 지옥까지 보겠습니다. 먼저 땅입니다. 이번엔 지옥입니다. 1.16.1부터는 지옥에는 많은 게 추가됐습니다. 알고 있나요? 아니요. 네. 아니요. 이런 몬스터가 있네요. 지옥을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. 오... 역시 지옥에는 용암이 있습니다. 그러면 감상하겠습니다. 네? 네. 네. 질문 있습니다. 네? 1.16.1부터는 블럭이 많이 추가되었네요. 네. 맞습니다. 그럼 감상해. 오호... 우억 불이다. 악, 뜨거워. 여교차 해 버려. 감사합니다. 5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꼭꼭꼭 약속! 여러분, 오늘 영상 개미 있었나요? 그럼 다음에도 클로바 더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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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! 끝